한덕을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약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뭔가 뚜렷하게 내 계좌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일단 오늘 밤 CPI, 어제까지 기대감이 올라왔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낮은 전망 나왔는데요. 오늘 연준에서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6.6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CPI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다가 많이 당하지 않았으니까. 실망했었죠. 이번에도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시간은 10시 반에 발표되는데 이것만 잘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잘못 나온다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6.5 아래만 나오면 되거든요. 오늘 밤에 좀 지켜보시면서 내일 전략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까지의 성적은 어떤지 어떤 종목 볼까요? 인공지능은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제가 셀바스 AI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고가를 또 좀 돌파하면서 아침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역시나 CPI를 좀 확인하고 가자 그런 관점이 좀 많기 때문에 아침대에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공지능이 MS에서 1분기 안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투자까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CS에서 인공지능의 활약상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시에 또 한 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DNC미디어 역시나 시장은 주도 섹터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DNC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을 돌파했었는데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DNC미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핵심 지적 재산을 갖고 있는 건데 오늘 카카오인터가 빈살만의 국부펀드라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라고 합해서 1조 2천억을 투자 받기로 결정났죠.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인터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인데 DNC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대주주가 카카오 페이지고요. 유통주가 30%가 안 되기 때문에 카카오인터가 인수할 수 있다 또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고점을 돌파했지만 시장 때문에 약간 조정받고 있거든요. 역시나 조정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수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장에서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오늘 좋은 거 준비했으니까 두 가지 종목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흐름까지 쭉 보고 와서 또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현덩이 덕분에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공략주는 2030년까지 10배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데 뭔가 그 시장이 커지는 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중동의 원전 시장인데 2030년까지 10배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국가들 이런 계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가는 거 아닙니까? 본격적인 세일제가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10배가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동 원전이 큰 장이 열렸다. 지금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처음 수출한 게 중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꽤 큰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국가의 원전 계획을 봤더니 2030년도에는 이 중동의 원전 시장이 10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중동의 원전 용량이 현재부터 2025년까지 6배 커지고 2030년까지는 10배가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에너지관리청이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중동의 원전 용량이 2025년도에는 410억 기가와트시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10배인 580억 기가와트시까지 커진다. 지금 미국에서 보고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거든요. 우리가요.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건데 그만큼 중동 수행이 크다는 얘기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12조 원 그다음에 이라크가 4조 원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고 트리피에, 터키죠. 트리피에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간다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간다도 지금 한 손에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도 10배가 커지고 있고요. 터키, 유럽부터 우간다까지 지금 원전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기를 수출하는 게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첫 방문하는데 이게 지금 1980년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이고요. 지금 목적이 이제 이번에 원전하고 에너지, 투자 방산 쪽에서 4대 핵심 분야에서 어떤 집중을 해서 순방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원전이 바로 중동의 바라카 원전인데 지금 중동의 바라카 원전이 2기까지가 완성됐고요. 3기가 중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UAE에 가자마자 첫 방문하는 곳이 이 바라카 원전입니다. 그래서 3기 중공을 앞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UAE에 수출했지만 이 기술을 완전 이전하냐 안 하냐 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윤 대통령이 가서 기술 이전 논의가 확대된다면 아마 관련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원전 쪽에서 중동과 가장 연관이 있는 그 원전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그리고 원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채팅방에 올라온 게 뭐일 것 같아요? 뭐, 지투파워 아닐까요? 맞아요. 네, 지투파워는 아닙니다. 지투파워를 맞추고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맞추셨다고 시청자분이 그러셨는데 지투파워를 아침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송에서. 그런데 지투파워도 좋은데 물론 대상 중이긴 한데요. 가끔과 다 지투파워를 이기는 종목이 있고 왜 그러냐면 중동이 UAE 공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아마 이쪽에서 소식이 나온다면 더 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투파워는 아쉽게도 아니었고요. 그 종목도 좋지만 저희는 새로운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원전 UAE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는 산업용 액츄에이터를 공급하는데 실제 UAE 원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AE에 지금 바라카 원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는 지금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UAE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 종목이 바로 에너토크라는 겁니다. 산업용 전동 액츄에이터를 제조하고 있는 건데 이 액츄에이터가 뭐냐면 물이나 기름, 가스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밸브거든요. 이게 원전에서는 주요 핵심 부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산업, 원전 등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인데 이 아랍 에미네트 원전의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랍 에미네트 원전에 지금 바라카 원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을 한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원전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방문해서 바라카 원전 방문해서 3기의 중검을 둘러보고 만약에 기술 이전까지 된다면 그 호재인 건데 이 UAE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게 바로 에너토크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해외 대리점을 보유해서 지금 진출이, 해외 진출이 유리하다는 건데 국내에는 지금 16개 대리점을 판매하고 있고요. 미국, 인도네시아, 중동에서 해외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원전에 해외 진출에도 가장 효과가 좋은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에서요. G2 파워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G2 파워도 좋고요. 그다음에 한정 기술이 원래 대표적인 대장 종목이고요. 지금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올라섰다가 빠진 후에 다시 상승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시면 지금 이 원전 쪽에서 폴란드 이야기 나왔을 때 또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지트권 수지했을 때 가장 또 세게 올라갔던 게 바로 지금 상하가 들어갔던 거고요. 이때도 거의 20%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토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는 좀 만 3,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어떤 저점이었던 만 5,000원 정도 좀 대응해서 다음 주까지 보유하시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에너토크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만 3,500원, 손절 가격은 만 5,000원. 이렇게 다시 우리 증시의 중동 바람이 불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고요.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 힌트 보시죠. 테슬라 잡는 BYD입니다. 정말 중국의 자동차들이 특히 전기차 BYD가 흥행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전기차 1등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BYD가 잡은 지 꽤 됐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세가 60불 차지하는데 중국이 BYD를 밀어내고 있다 보니까 전차 앞에서 전기차 시장 1등은 BYD입니다. 그래서 BYD와 지금 테슬라가 가격 경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견질만한 게 BY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시장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가격을 내리고 있죠. 바로 BYD 때문에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반값 중국 전기차 통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거의 반값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BYD가. 동남아시장에서 일본을 밀어내기 하고 있다. 동남아 여행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남아 가면 대부분 도요타나 니산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건데 그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가 동남아 시장에서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동남아 시장이 일본 자동차의 텃밭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10개국이 약 6억 6천만 명의 어떤 인구를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특정이 뭐냐면 선진군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성능을 보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이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중국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거의 반값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전기차 구매한다고 한다면 굳이 두 배나 더 주고 테슬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어떤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낮은 가격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중국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에서는 테슬라가 아니라 중국차가 오히려 더 흥행하고 있다는 거. 이 토요타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다. 토요타 전기차가 5만 3천 달러 약 6천 6백만에 팔리고 있고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도 5만 1천 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2만 2천 달러 그러니까 토요타가 5만 3천 달러인데 반값도 안 되는 2만 2천 달러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차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 거고 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거의 80%가 다 중국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은 지금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 시장의 전기차 일등이 바로 BYD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가 낸 중이 아닌 BYD와 관련이 있는 BYD와 지금 MOU를 체결한 국내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테슬라 향 관련주를 좀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BYD와 연관된 종목입니다. 두 번째 한덩이 덕분에는 이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냐면요. 셀루메드를 갖고 오셨어요. 셀루메드가 지금 세계 1등 전기차 기업 BYD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NDA라고 해서 비밀 유지 협약까지 체결해서 본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BYD가 어쨌든 이 테슬라를 잡는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셀루메드가 지금 BYD와 함께 간다고 한다면 같이 매출을 조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BYD 같은 경우는 전기 이륜차와 교체형 이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기차를 충전하잖아요. 그런데 BYD 같은 경우는 배털화에 갈아 끼우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저장 시스템에 대한 MOU와 NDA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MOU 같은 경우는 그냥 업무 협약이고 NDA 같은 경우는 비밀 유지 협약인데 이거 체결 이후에 나오는 게 본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루메드에서 의하면 이달 중 1월 중에 본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양상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달 중에 본계약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급등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지금 BYD로부터 전기 이륜차 네르바를 지금 반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르바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서 성능이 증명된 전기 이륜차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반입하고 있는 건데 국가 표준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건데요. 오늘 아침에 국가 표준이 고시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셀루메드가 본격적으로 이 BYD의 전기차를 국내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BYD와 가장 연관이 깊고 실제 BYD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 BYD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업무 협약과 체결됐기 때문에 셀루메드가 BYD의 가장 수위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런 BYD 소식에 한번 어떤 조정을 끝내놓고 한번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 이 저항대에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차트가 높은 게 아니라요. 한번 쭉 어떤 조정을 끝내놓고 인재 봉쩍쩍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요 저항선이 5,700원대만 넘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꽤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6,5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15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약주는 셀루메드였습니다. BYD와 MOE를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련주로 소개해드렸어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드렸고 그 외 시장에 대한 그런 뉴스는 어디서 받아볼까요? 네, 오늘 4시에 유튜브 무료방송 오시면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다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현덕이 덕분에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